아 덥네 아이고 선풍경 어디 공장 켜게 돌아가는 소리마냥 닥닥닥 저 에어컨 언제 켤건고 저 순댁야방 더위먹은 죽었지 내 사이즈 저거 아이고 홍해도 홍해도 적당히 없으게 그만이 덥진 아니 수다기 미친 죽어죽혀 사라죽혀 이 삼방들의 건덩뒤 나왕 앗국 이 우리집은 앞뒤로 문이 선호난 그자 문만 열어던 놈의 집보단 헛설 선선어국 선풍기 돌리미 말주 미식의 에어컨이여 미식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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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쟨 소문남쩔 미식의 임쩌멍 입에 담대는 소리 하지 맙서게 케나저나 오늘 중앙이 미식의 임 먹을거라 아이고 이서볍서 건강이도 저 질동이여멍 언친약 저 질동이여방 한치리나 끓여간 맨몰이 낯건생 입대다기 그거는 아이고 성님 이거 성님 몇 마리 허영 저 아지바님이영 존역이랑 그거 허영 먹읍 센 이거 냉장고에 장만도 다 해놓고 겐 가져가야 될 건데 어디 헛설 볼일이선 갈일이서분한 이제 헛설이시면 올 때 대염치다기 오늘 그거 아정우민 아방 좋아하는 거 그 낭푼으로 섭 박 그자 혼낭푼 해 안내 크메 산우릉하게 저녁엔 아방 입에 맞는 거 저녁으로 자세 질거우다기 말고 나와신한 헛마디 좀 좋지주 그거 이왕 하는 거 이사름만 물쓰고 있어 한치 헤엄치게 그자 외만외만 그자 잔뜩 실어놔 하지마라 하네 한치로서는 하영스런 좀 굴레고듬 먹게 질게 질동이 아방 잡음이 맨몰이나 자발시 구가게 그거 아정우민 아방 다 먹을거주 나 어느제 엉탁헤영 그은 한치의 자리에 흐민 나 아이고 참 난 놀골 못먹는 사람이라 누난 그거 먹차솔문미나 흐민 몇 점 먹으카 그거 그거 놀곤왕 이거 국회의 놈인 난 국물배 깨안이 먹는 사람만이 꽉이 반착식 허여게 이냥 먹채 먹채 먹자 이빨 시커멍 애가 먹는거 먹는거 그거 보기싫으니까 오히려 저 썰망 고찌 허여 고찌 반착이랑 놀골로 고 반착이랑 썬꼬 두어머리 아정울태도 미씨 그거 반으로 갈르고 그거 이제 놀골왕 먹어가멍 이제 아이고 어 놀골을 못먹는 사람은 이런것도 또 그 소리 듣고 아이고 그건 아니고 난 장국 먹은거 아치기 먹은거 대형먹고 아방 이거 하다우 그자 여름내랑 이거 이거 자리자리에 흐민 그거 실패 자세시메 이제랑 한치로 해영 안내민 이거 먹고 오늘랑 어디 가지마랑 이제 허썰이시민 질동이 어몽 우람쩐 해인게 그거 해영 전역 인측 먹고 거영 공행 살려볼걸로 없으게 아이고 어디가민 함흥차사 이제 곧감서 곧감서 이영 시간에 맞쩐 밥도 딱 거기 먹게 참 취사 눈두렁랑 시간 맞쩐 곧한 밥 그자 고찌 일고실런거 해영 안내졌네 또 곧감쩌 곧감쩌 재파제도 아니고 아방 언친약도 그거 그거 전약 그거 일곱시 대가민 들어 가보낸당보난 아홉시 가차완 들어완 사뭇 조냥은 먹으시 카보덴허당보난 조냥 그때 촐리리너민 난 그자 밥뒤 갔다완 괴로완 그 누워 아이고 내 나측이 또 인측 날불고 민 밥뒤 갈까나 허썰존부쩡 자자내는 각시 이래흥거럭 저래흥거럭 구독도 아니고 숨어서 심한거라 깨 흔들어가멍 그 깨왕 밥촐리된 그것과 케민 전약 인측 먹어 인형 조그들이 누워 그만이소 그것이 아니고 인측 들어오게 너민 약속을 마초하시민 사름의 신용있게 인측 들어와 사주 어제도 보난 서머 칠동이 아방 한치 낯거래가멍 보난 아이고 이제 저 형님은 나지 갈매기 당하며 영업부장만 하는게 아니고 전약이도 영업부장 햄소른 건골몽 우스갯소리들 해였띠 햄소기게 동네사람들께 그놈은 거 혼데 마챗말을 해도 영업부장은 그난 영업상무이사롬이신 추천의형 승진을 시기나미시극 해야되 케너몽들 우스갯소리들 햄소기게 두루축축한 소리 하지마라 건골 말랄때랑 숨옷을 심은거라 난 뒤로 하삭해 갈라져라 난 입으로 말겄고 난 입으로 말겄고 다다다다다다다 이거완 난 입으로 말겄고 대완우난 그것도 기스리우다게 아방도어어 물에드렁 이 저 물질을 해요 발사 이 호흡법을 배울 것 니게 영보라가니 나간 집이 붙두고 저노나 그저 안지믄 저 에어컨을 안 켤거냐고 난 놈의 집들은 말아니어영 각시그다 입초가 무릎을 민 말들 아니어영 아이고 난 말하려면 예천고 다 호름한 사람이야 이걸만 아이고 겨글랑 각시 모교장 터더래 내 놈 포라붓어 포라붓어 각시 포라붓어 그잉 돈을 만원해영 그냥 녹여먹어붓어 그잉 근순하영 나간은 누게 살건가 아이고 겨는 한치로 이거 준약이 맹기랑 얼음 놓고 그잉 산두룩 허게 양 맹기랑 안 넣으면 오늘남랑 집이 붙어죽서 양 고맙니사 겨는 나 어디가 재핀하우스를 토당오쿠라 아이고 미신 자리물레도 아니고 미신 재핀 아이고 한치 이거 재핀 누게 저 저 잡았다고 오라므로 한치 비식어? 한치 이거야? 미신 재필눈 누람 쟤님 수박이야 아 경혜도 난 재피가 좋아 아이고 그걸랑 재핀 낭 아래강 삽석에 집에 오지 마라 저 낭바디가 경혜땐 재핀 낭 아래강 살 재핀 낭 이거 큰 재핀 낭이 어디다 일미의 청이 정말 오늘